유튜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플라스틱이고요. 에코플라스틱이고 매수가 5,400원의 10% 이미멘토님 팬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에코플라스틱을 사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게 원래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자체가 왜 같냐고 한다면 플라스틱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그냥 우리가 단정짓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에코플라스틱이 하는 종류가 뭐냐면 차량 경량화 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될 차량들 좌율주행,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중량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코플라스틱이 한때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닥에서 급등을 하다가 다시 횡보하고 다시 급등하다가 횡보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지금 다시 처지는 듯한 차트로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절라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에서 약 손실권에서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 자체도 5,400원으로 그렇게 낮지는 않고요. 얘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면 한 4,900원, 5,000원 라인에서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기업 자체는 실적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종목이 시장에서 표류하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게 되니까 비중이 10%밖에 없으니까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절라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손절라인 한 4,200원 정도 잡으시고요. 4,200원 이탈하면 바로 손절 진행하시고 바닥권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온다. 반등이 들어오면 4,800원 라인에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